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으로 독을 뽑는 할매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 말곤 다른 표현이 없겠네요 그럼 봅시다 제목 며느리 자궁이 썩었다면서 당장 이혼을 하라는 초막말 시모 그러나 이혼은 절대 안된다던 아들은 결국 아내 대신 자기 엄마를 버렸네 그게 정말일까? 언제? 모릅니다 이게 글이 지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본문만 겨우 따온 겁니다 제목은 알 수가 없어요 결혼한지 인연된 부부입니다 저랑 남편 둘 다 아이를 워낙에 좋아해서 신혼여행 때 가족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저희는 아이를 최소 둘은 낳자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 피임없이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임신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다 1년이 됐을 때 우리 안되겠다 검사 한번 받아보자 이런 말이 나왔고 계속 망설이다가 올해 초 처음으로 병원을 찾아갔죠 양쪽 모두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일단 남편의 경우 무정자증 이게요 단순히 어딘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정자가 못 나오는게 아니고 그냥 정자 형성 자체의 문제가 있는 거라서 단순 수술 가지고는 해결이 안된다고 합니다 뭐 그러면서 어떤 특수한 기술을 써가지고 정자를 채취하고 인공수정 시켜서 시험관을 하는 방법이 있다곤 했어요 하나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저도 마찬가지 정상이 아니었어요 자궁 내막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아니었다면 남편의 그 적은 가능성이라도 기대가지고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엔 제 자궁 상태도 너무 안좋았던 거죠 착상 자체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매일매일 병원을 들락거렸는데 여기 의사분이 정말 친절한 거예요 원래 저희는요 이게 뭐 되든 안되든 딱 한번만 도전을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오만 검사들 뭐 면역검사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거친 뒤에 의사분이 따뜻하지만 말 자체는 냉정하게 하더라고요 인위적인 방법은 그저 돈만 날리는 것 뿐이다 한마디로 하지 말라는 거죠 돈만 날린다고 정말 슬펐습니다 거의 반년 가까이 어떻게든 임신 한번 해보자 싶어서 열심히 관리해가며 일도 그만뒀고 한약도 먹고 아니 그냥 자궁에 좋다는 음식들 모조리 다 챙겨 먹었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건지 결국 저희는 최종 불인 부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여름 남편 휴가 때 저희 두 사람이 제주도를 다녀왔는데요 이날 밤에 남편이 막 울면서 우리 포기하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울었죠 근데 어쩌겠어요 이게 현실인데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 본문이 되겠네요 저한테는 시아버지가 안 계세요 남편 대학생 때 비극적인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중간에 한번 재혼을 했는데요 이게 뭐 이혼 아니 혼인신고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살림만 합쳐가지고 살았는데 저희가 한창 불인병원 다니기 시작할 무렵부터 같이 살던 분과 사이가 좀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얼마 뒤에 아주버님이 얻어준 집으로 들어가 당신 혼자 살았습니다 네 맞아요 헤어진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많이 적적했나 봅니다 점점 저한테 연락을 자주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거 다른 며느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제가 아주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아빠랑 저 둘만 살았는데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내내 그랬어요 늘 언제나 엄마의 정이 고프고 그리웠습니다 아니 그때도 그랬죠 그래서 어머님이 하는 당신의 그 연락들 처음에 정말 기뻤어요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자라면 우리는 고부 사이가 아니고 친모녀처럼 지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당시 저도 병원 다니느라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주는 그런 정들 챙겨주는 것들 그 따뜻한 말들 이런 것들이 참 의지가 됐어요 사실 그전에는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그 아저씨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도 드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랬죠 여하튼 이때 시어머니는 혼자 나와 사느라 정신이 없었고 또 저희는 이게 또 확실한 결정이 난 건 아니니까 그때까진 좀 미루자 이러다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고 처음으로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저희가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세세하게 다 적을 순 없지만 대략적으로나마 써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병원을 갔는데요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평생 아이를 가지지 못할 것 같아요 입양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솔직히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다른 아이를 데려와서 친자식처럼 키울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씁니다 허니 나중에도 계속 이렇게 자신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지금처럼 서로만 의지하면서 살 생각이에요 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던 시어머니는 그냥 단단히 화가 났고 저한테 맨 처음 했던 아니 남편에게 맨 처음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아니 그러게 이놈아 엄마가 옛날에 나이 많은 여자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저거 봐라 다 늙어가지고 자궁이 썩었으니까 임신이 안 되지 참고로 저는 30대 중반이고 남편 나이가 더 많아요 원래 알았어요 되게 괄괄하고 말도 막 직설적인 사람인 건 저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늙어가지고 자궁이 썩었다니 이 표현은 그래요 사람이 너무 놀라니까 충격을 넘어서 시간이 멈춰요 아무 생각도 못하겠고 사고도 못하겠고 행동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후 남편은 분노하는 어머니를 말리면서 아씨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둘 모두한테 문제가 있다니까 이런 말을 했지만 당신은 그 말을 절대 믿지 않고 계속 아니 그게 뭔 소리냐 니한테 무슨 문제가 있냐 다 저년 때문이지 이러면서 마치 저를 잡아먹을 듯 아니 실제로 달려들었어요 머리 뜯어버린다고 당신은 이걸 정말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희 남편은 저랑 만나기 전에 5년 동안 사귄 여친이 있었거든요 저는 뭐 사진으로만 살짝 봤는데 나이는 저보다 4살 어리고 또 어머님이 가끔 실수로 지금 생각하면 실수도 아닌 것 같아 여하튼 실수로 땡땡아 이러면서 그 여자의 이름을 입에 올릴 정도로 되게 많이 왕래하고 엄청 친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더군요 연애할 때 당연히 결혼 준비를 했는데 그러던 도중에 여자가 바람을 피웠고 이걸 들켰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당연히 뱃속에 있는 아이 아빠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싸우다가 결국 아이가 유산돼 버렸고 그 여자하고도 그냥 그대로 헤어져 버렸는데요 저는 뭐 이 이야기를 연애 시작 때부터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형님한테 한 번 더 들어서 잘 압니다 신호이가 아니고 동서 형님입니다 아주버님 아내 그리고 어머님 당신 당시 그 여자 뱃속에 있던 아이가 자기 아들의 아이라면서 본인 아들은 절대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그러면서 무조건 네가 문제다 네가 원흉이다 이러면서 저를 죄인으로 몰았어요 그래가지고 진단서 소견서 이거 혹시나 해가지고 남편이 챙겨왔거든요 이거를 당신 눈앞에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요 병원 의사들 다 돌팔이라고 그것들 돈만 받아 처먹지 다 돌팔이다 우리 아들은 멀쩡하다 우리 아들은 멀쩡하다 이러면서 끝내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그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은 그런 저를 달래며 결국 그렇게 아무 없이 자리를 떴어요 당신 아들 당신 아들 남편 폰으로 통화를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네가 문제다 네가 네가 라며 끝까지 책임져라 이 소리만 했어요 참고로 저희 아주버님하고 형님 내외는 중학생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더 이상의 자식 계획은 없습니다 물론 낳고 싶어도 나이가 이제는 좀 그렇죠 그런데도 어머님은 아직도 포기를 못하고 아이고 집안에 아들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네가 낳든가 네가 낳든가 해야 되는데 이래요 그래요 이젠 저도 남편도 어머님을 설득할 의지도 없고 그냥 앞으로 나는 더 이상 연락을 안 하기로 했어요 뭐 그 뒤로 남편이 가끔 어머님이랑 통화를 할 때가 있는데 싸우는 거 되게 싸우더라고 오지게 근데 그거 봐도 모르는 척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지난 8월 말 어머님 생일이죠 저희 둘 다 어머님 생일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여하튼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전에 이야기할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당신 생일을 이유로 모인 가족 식사에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 자리에서 내가 없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얼마나 많은 욕을 했을까 제 욕을 했을까 이게 너무 신경 쓰이고 두렵고 또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더니 배신감 오지는 거야 여하튼 저는 참석을 안 했지만 그때 모인 자기 가족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혼자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저희 형님한테 연락했고 당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봤어요 아니 솔직히 남편한테 먼저 물어봤는데 아니야 없어 신경 쓰지마 이러면서 끝까지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형님한테 말을 한 거죠 물어본 거죠 그랬는데 어머님이 저희 남편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으잉 니 당장 걔랑 헤어지고 옛날에 꽁꽁이나 찾아봐라 결국 여기서 남편도 대노를 했는데 그런데도 대래 역정을 내면서 아니 니는 너가 엄마 생일 선물로 이혼도 못해주냐 이렇게 적판화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남편은 물론이고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기가 막혔는지 그 순간 그 누구도 말을 안 했다고 해요 그러다 남편은 끝까지 엄마 그때 걔는 내 새끼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말을 했지만 어머님은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니 새끼다 라며 부정을 했고 병원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 병원 의사도 다 돌팔이라고 욕만 해댔다고 해요 아 참고로 병원에서 말하길 저희 남편의 무정자증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천적인 건지 후천적인 건지도 모른대요 그랬는데 어머님은 계속 다른 여자 만나라 그러면 살령 니한테 문제가 있다 해도 잘 해결이 될 끼다 걔는 늙어서 그런 거 아니냐 등등등 계속해서 불임의 원인은 아들이 아니라 저한테 있다고 했대요 형님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엉엉 울면서 남편한테 따졌습니다 물론 죄 없는 남편이 중간에서 난처하게 됐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따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남편한테 말을 했고 남편도 점점 지쳤죠 그러다 결국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100% 진심이었어요 남편한테 잘못 없다는 걸 알고 있죠 잘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듣고는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특히 어머님 당신 때문에 남편한테도 원망이 생겼고 내가 안 볼 때 혹시 자기 엄마랑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혹시 진짜로 전여친을 찾고 싶어하는 건 아닐까 아니 사실 전여친 뱃속의 아이는 남편 아이가 아니었던 걸까 등등등 정말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하는 걸 넘어서 심지어 아니야 남편이 겉으로는 이렇게 해도 속으로는 자기 엄마 편일 수도 있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좋게 안 들렸어요 다 거짓말 같고 그리고 계속 어머님이랑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물론 저 몰래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엔 뭐 다 들리니까 이게 다 쇼 같고 또 남편 본인은 우리 둘 다 문제야 라고 말을 한다지만 만약 내가 남편이었다면 차라리 아니야 내가 문제야 내가 내가 더 큰 문제라고 이렇게 거짓말이라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안 해주고 막 섭섭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잘못된 거죠 그냥 저도 모르게 남편을 계속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도 지쳐갔을 테고 저랑 싸우게 된 거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다 지쳐버렸고 생각도 하기 싫고 그저 이 그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왜 내가 당신에게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며 또 대역주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혼하자 했지만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그래요 이혼을 한다고 해도 나는 억울한 거야 오직 아이를 가지는 거 이거 이유 하나 때문에 경력 단절까지 감수해가며 회사도 관두고 일이고 뭐고 다 때려 채웠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결국 피해는 나 혼자만 받는 거고 아무튼 그래요 이혼하자 했더니 남편이 안돼 이혼은 절대 죽어도 안돼 이러면서 자기도 어머니랑 연을 끊어버리겠다고 끊어버리겠다고 하는데 어쩌죠 남편이 이 말을 믿어도 될까요 저희가 정말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답글 주세요 댓글 1번 숨진하기는 아니 그걸 믿어요 콩콧팟팟이야 치야 2번 그래 이건 무조건 미친 시모가 100% 잘못했죠 그런데 남편이 네 편도 들어줬고 전화도 차단해줬다면서 게다가 시모 생일 참석 요구도 안 했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쓴이도 관심을 끊고 그냥 남처럼 살아야지 왜 사람을 들들복고 대답을 억지로 들어서 남편이랑 싸우고 그러냐고 쓴이도 이상해요 그냥 이혼을 해야 쓴이도 정신 차릴 것 같은데 3번 모자지간 연 끊는 거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 할머니는요 그냥 지 아들 이혼시키고 새장가 보내서 그쪽 사돈한테 아이고 네 아들 고자래 이런 말을 한번 들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평생 연 끊고 연 끊고 사는 게 그리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 이거는 뭐 뭐라 말은 못하겠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저 주둥이로 지은 죄를 어찌 감당할까 나중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